네이처나 사이언스 등 과학 저널에 소개되는 보고서 중 인류문명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논문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5분 정도로 짧게 요약할 계획입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은 러시아와 프랑스 연구진이 합작한 국제 프로젝트로 네이처에 실렸던 기사인데요. 인류가 길들여 가축화한 동물 중 수속능력과 기동력이 가장 뛰어나 인류문명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말에 대한 유전학 연구자료입니다. 이미 발표된 고고학 발굴 결과에 따르면 기원전 3500년경 카자흐대 초원에 위치한 보타유적에 살던 사람들이 가축화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러나 고기와 우유를 얻기 위한 식용 목적으로 길들인 것은 확인했지만 승마에 성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는 서부대 초원에 위치한 얍나야 유적지에서도 가축화에 성공했지만 승마에 대한 증거는 찾지 못하죠. 그러다 기원전 2200년경 신타슈타 유적지에서 말과 바퀴 달린 마차가 결합된 유물이 발견되면서 승마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자 고고학계는 얍나야와 신타슈타에서 길들인 말이 보타이에서 온 것으로 판단했으며 오랫동안 보타이에서 길들여진 말을 현대말의 조상으로 보았죠. 그러다 현대말과의 유전적 친연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를 테스트한 결과 몽골 초원에서 발견된 야생말 프루제발스키의 조상으로 확인됩니다. 보타이에서 길들여진 말은 야생으로 돌아갔으며 현대말의 조상은 따로 있었다는 얘기죠. 유라시아 대륙에 분포한 121개의 고고학 유적지에서 발굴된 수백 마리 말뼈를 분석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1만 년 전부터 기원전 2000년경까지 유라시아 대륙에 살았던 마렴기 서열을 가계도로 분류한 자료인데요. 짙은 남색은 시베리아 동북부에 살았던 마류 전체이며 하늘색은 우랄산맥 서쪽에 살았던 마래 유전체입니다. 보라색은 서유럽에 살았던 마류 전체이며 녹색은 아나톨리아에 살았던 마래 유전체입니다. 연두색은 보타이 말과 야생으로 되돌아간 프루제발스키 말이며 갈색이 서부대 초원에 살던 마래 유전체입니다. 각 계보가 매우 뚜렷한 유전체로 묶여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지역별로 다양한 야생마가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 야생마 중 보타이 사람들과 얍나야 사람들만이 말을 길들여 가축화에 성공합니다. 그러다 기원전 2200년경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지역적 다양성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개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유라시아 대륙으로 퍼져나가 다른 지역의 말을 대체한 것이죠. 연구진은 새로운 말에게 DOM2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고대인들이 선호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위해 다른 지역의 말과 유전자를 비교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불안한 감정과 공격적 성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GPM 인류전자와 등이나 허리통증에 관련된 GSDMC 계열의 변이유전자를 찾아 냅니다. 등에 물건을 얹어도 잘 참았으며 사람이 올라타더라도 발광하지 않고 잘 버텼기 때문에 목축인들의 선택을 받은 것이죠. 승마가 가능했다는 의미입니다. 일찍이 말을 길들여 가축화에 성공했지만 말등에 오르기까지는 천년이란 세월이 걸린 셈이죠. 연구진은 새로운 말이 최초로 출현한 곳을 찾기 위해 DNA를 추적한 결과 코카서스 북쪽에서 발견된 5400년 전 무덤에서 DOM2와 관련된 먼 친척 유전자를 찾게 됩니다. 그러자 일부 연구원들은 인도유럽어의 원양인 얍나야인들이 말을 타고 유럽에 들어왔다고 흥분했지만 연구결과 DOM2와 얍나야인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얍나야에서 DOM2 유전자를 찾지 못했지만 서부대 초원의 기원을 두고 있음은 확인한 것이죠. 그러다 기원전 2200년경 성립된 신타슈타 문화권에서 DOM2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며 그 증거가 신타슈타 유적지에 남아있습니다. 러시아 남부와 카자흐스탄 초원에서 번성한 신타슈타 문화권에서는 현재까지 총 30여개의 유적지가 발견되었는데요. 유적지의 규모로 볼 때 약 500여 명 정도가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생활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신타슈타에 살았던 사람들은 말이 끄는 전차를 전쟁에 활용한 최초의 집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고고학계는 안드로노보 지평을 연 인도 이란계 유목 집단으로 판단합니다. 말과 함께 바퀴살과 병거가 묻혀있는 대규모 무덤군이 여럿 발견되어 전차가 전쟁 모기로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었는데요. 병거에 스포크휠이 장착된 전차가 만들어진 때보다 이른 시기에 성질이 온순한 새로운 말이 출현했다는 사실이 연구결과 밝혀집니다. 유적지에서 발굴된 청동유물의 핵심 아이콘이 말이었으며 승마의 증거도 추가로 발견되었죠. 신타슈타에서 시작된 인도 이란계 유목민의 놀라운 발상이 장거리 운송을 가능케 하는 혁신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결과 새로운 무역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새롭게 개척된 무역로를 통해 성격이 온순해 길들이기 쉬운 새로운 말이 유라시아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 다른 지역의 야생마를 대체한 것이죠. 이후 전세계 문명 세력의 선택을 받아 개량이 거듭된 결과 현대말로 이어지는 계보를 만들어내며 조상소리를 듣게 됩니다. 또 다른 야생마 타르판도 가축화된 새로운 말과 동유럽에 살던 야생마가 교잡한 결과로 몽고말 프르제발스키처럼 완전한 야생마는 아닌 것으로 밝혀집니다. 정리하자면 인류문명이 시작될 즈음 유라시아 대륙에는 여러 종의 말이 살고 있었지만 가축화에 성공한 집단은 보타이 사람들과 얍나야 사람들입니다. 특히 서부대 초원에 살던 말 중 일부가 변이를 일으켜 성질이 온순한 새로운 개체가 탄생했으며 이를 신타슈타문화권에서 길들여 승마와 운송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바퀴 달린 병거와 결합된 전차는 장거리 운송을 가능케 했으며 무역로를 따라 유라시아 전역으로 퍼진 기웜투가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 다른 말을 대체합니다. 조랑말부터 덩치가 큰 경주마까지 세상의 모든 말은 기원전 2200년경 출연한 기오엠투의 후손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